오늘 우리는 연대기 성경통독의 5일차 욕기 9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장들은 마치 깊은 바다의 파도처럼 욕의 심오한 고뇌와 그의 친구들과의 역동적인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고대의 회의실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마치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인생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대한 주제들을 둘러싼 심오한 발견입니다. 이 장들에서 욕은 그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욕은 자신의 의문과 싸우며 진리를 찾아갑니다. 한편 욕의 친구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그의 고통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옛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앉아 세상사를 논하는 것처럼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때로 욕에게 위로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야기는 욕이 자신의 삶과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경험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고통과 마주했을 때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곤 합니다. 욕기는 단순한 고대 언어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과 직결되는 심오한 질문들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탐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욕기 구정 욕의 대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인간의 한계 구장에서 욕은 친구 소발의 조언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자신의 인간적 한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야기는 욕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욕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배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우주적 지배력에 경외감을 표합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으래라고 말하며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혼란과 고뇌를 겪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 사이에 딜레마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욕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갈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대화를 추구하는 욕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은 욕의 인간적 고뇌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고난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욕기 10장 욕의 탄식과 하나님께 대한 의문 욕기 10장에서 욕은 자신의 고통과 삶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탄식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욕은 자신의 삶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며 고난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욕은 하나님께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과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신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존하셨으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심판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0장의 마지막에서 욕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욕은 내가 가기 전에 곧 어둠과 죽음의 땅으로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안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욕기 10장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욕의 탄식과 의문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장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삶과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위안과 목적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욕기 11장 소발의 첫 번째 대답 욕기 11장에서는 욕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욕의 고통과 그의 탄식에 대해 응답합니다. 소발의 대답은 욕의 고통을 다루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고난에 대한 그의 신앙적 해석을 드러냅니다. 소발은 욕의 많은 말에 대해 비판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욕의 말이 많지만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욕의 고통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는 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설명합니다. 소발은 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로잡으면 그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욕기 11장은 고난의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한 소발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소발의 대답은 고통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제공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욕기 12장 욕의 응답과 지혜에 대한 탐구 욕기 12장에서 욕은 소발의 조언과 비판에 대해 응답합니다. 2장은 욕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며 그의 고통과 신앙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계속합니다. 욕은 자신도 친구들만큼 지혜롭다고 반응합니다. 그는 너희는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와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며 이것이 그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합니다. 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 번영과 멸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은 자신의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죄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이어갑니다. 욕기 12장은 욕이 자신의 고통과 삶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욕의 이야기는 고난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욕기 13장 욕의 담대한 대답과 하나님께 대한 도전 욕기 13장에서는 욕이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답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갈망하는 그의 결심을 표현합니다. 욕은 친구들이 제시한 해답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며 그들의 조언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욕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상황을 논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욕은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라 나는 나의 길을 준비하였으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장의 후반부에서 욕은 하나님께 도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고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욕기 13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욕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를 추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욕의 도전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욕기 14장 욕의 인생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 욕기 14장에서 욕은 인간 삶의 허무함과 더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호와 호소를 계속합니다. 욕은 인생이 짧고 고난 가득하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서 날이 짧고 번민이 많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강조합니다. 욕은 나무와 인간을 비교하며 나무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일시선과 나무와 같은 자연의 회복력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욕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숨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감시하고 계신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욕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내가 죽은 후에라도라는 말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욕기 14장은 인간 삶의 허무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욕의 지속적인 호소를 보여줍니다. 2장은 고난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희망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365일 연대기 성경일도 5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